이분은 두 개를 한꺼번에 왜 이랬어요? 아 무서워 아 몰라 엄마 어떻게 나왔어 어떡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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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왜 어떡해 인사할까? 어차피 잡은 김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잠깐만 얘네 가봐 너무 징그럽다 할 수 있어 아 뜨거워 이거 봐 얘는 거의 죽고 어 어떡해 잠깐만 어떡해 어떡해 잘못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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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